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파는 업체를 뜻하는데요. 수십에서 수천 명에게 쪼개팔아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각종 법적 분쟁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광주시에 있는 8만여 제곱미터 규모에 임합니다. 한 기획부동산이 이 땅을 5억 5천만 원에 사서 236명에게 쪼개팔았습니다. 매수가의 평균 4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넘겨 약 15억 원의 책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보존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묶여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개발 가능성이나 경제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땅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년 전 용돈벌이삼아 한 회사에 취직했던 여성. 하루에 4시간씩이라면 1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혹했는데, 입사 석 달 만에 두 군데의 땅을 샀습니다. 회사와 직원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 토지 계약을 부추긴 겁니다. 알고 보니 한 곳은 계약 전에 본 것과 전혀 다른 땅이었고,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거짓 정부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획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총 9천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민영사 소송에 매달렸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폐소했습니다. 친하려고 아줌마한테 끌어들여서 땅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고, 계약서도 너무 허술하게 총무팀장 하나가 와가지고 지장을 찍고 그냥 가져가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송은 피해자의 폐소율이 높은 편인데, 위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접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연관이 없으면서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보고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여러 곳을 통해 교차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경우도는 2020년부터 기획부동산 실태 조사에 나서, 2022년 5월엔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분거래 여부와 용도 지역, 높은 거래 금액,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패턴을 잡아내는 겁니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의심거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3,160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를 한 1,789명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피행위 102건은 고발, 편법 증여 의심 등 452건은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경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또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건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중지역을 허가 구역을 묶다 보면,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지자체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 번이라도 필터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이 이런 기획부동산을 조금 근절할 수 있는데, 되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우도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기획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도맹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GTV 뉴스 최창훈입니다.